자, 다음으로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시아를 점령한 글로벌 미나입니다. 슈퍼주니어 M의 만능 재능꾼! 해님!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. 아 네, 저 엄마는 제만 사람이고, 아빠는 홍콩 사람이고. 천재적인, 음악적으로 천재적인 친구고요. 예.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 M이 있는데요.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는 멤버요, 해님. 아, 그럼 해님 씨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3년 됐어요. 3년? 뭐가 처음에 제일 힘드셨나요? 영어인데 한국 사람 영어 말할 때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. 잠시만요. 저 영어 얘기 나오시면 그래도 좀 집중 좀 해주세요. 자꾸 영어라고 기독지 마시고. 혹시 그거 보셨어요? 해리포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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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또 원래 발음대로. 해리포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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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포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. 해리미온느. 해리미온느. 해리포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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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호? 저도 똑같아요. 저도 윈니 휴스텐 윈니 휴스텐 영어로는 윈니 윈니? 아랫 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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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 윈니 윈니 아랫 윈니 그런게 있는데 사실은 저도 단어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.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인데 이런 자식 이런 자식 18 17 다운 거 있잖아요. 저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게 18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? 야 이 자식아 기도해! 야 이 자식아 기도해! 야 이 자식아 기도해! 야 이 자식아 기도해! 언제 또 영어 때문에 힘들었어요? 뭐 밥 시킬 때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가게에서도 차이가 있나요? 이거 햄버거 했어요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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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따로 이렇게 안 시키고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 그냥 무조건 세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아 우리 동료분들이 한국말을 많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? 처음 한국 왔을 때 제가 외국인 한국 오면 좀 싸가지 없어. 그 말은 정확하시네요. 좀 매너 없어 보여요. 좀 냉정한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저는 그거 좀 싫어해서 형 저 어떻게 좀 나이스한 사람 되고 싶어서. 그러면 형들이 오케이 내가 다 알려줄게. 이렇게 아 헨리야 너 별자리 뭐야? 그다음에 아 네 옆자리. 아 잠깐 일단 두 머리에 나온 건지는 알 거는 같아요. 그리고 너 어디야? 그럼 네 마음속에 2번 출구. 어 2번 출구 신선한데요. 술 뭘 좋아해? 그러면 아 네 입술. 네 입술. 아 이거 방송에서 써먹을 줄 몰랐어. 아 미안해요. 아 갑자기 미안해. 우리 축구 중에는 정말 신화같은 놈들입니다. 아 정말 대단하네요. 오늘 강시장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헨리씨가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했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워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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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.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